퀴즈 킹왕장 창의 인재들이 펼치는 고품격 두뇌 배틀 퀴즈 킹왕장 오늘도 4명의 학생들이 빛나는 지식으로 퀴즈왕에 도전합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 자리에 설 도전자들의 열정은 최고 중에 최고가 아닐까 싶은데요. 최후의 1인을 향한 학생들의 활약을 기대해보면서 퀴즈 킹왕장 지금 출발합니다. 7구의 퀴즈왕이 되기 위해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시작된다. 1대1 객관식 퀴즈 1라운드부터 키워드를 선택하는 2라운드 5개의 유형문제가 출제되는 3라운드 마지막으로 킹왕장에 탄생하는 마이널라운드까지 학생들의 불꽃 튀는 지식 대결이 펼쳐진다. 도전하는 자만이 진출할 수 있는 퀴즈왕의 명예 그 뜨거운 승부 끝에 단 한 명의 킹왕장이 탄생한다. 퀴즈왕의 자리를 두고 승부를 펼친 오늘의 도전자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도전자 상명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중학교 김세윤 학생 저에게 굳은 믿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열심히 풀겠습니다. 화이팅! 두 번째 도전자 성남장안중학교 박현진 학생 제가 아는 부분에서는 실수하지 않고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세 번째 도전자 등원중학교 김찬규 학생 즐겁고 자신 있게 풀겠습니다. 화이팅! 네 번째 도전자 대전갑전중학교 박세익 학생 떨지 말고 확실하게 풀겠습니다. 화이팅! 지금부터 본격적인 대결이 펼쳐질 텐데요. 1라운드는 1대1 대결입니다. 추첨을 통해 정해진 도전자들이 5개의 객관식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기본 점수 100점이 주어지며 정답을 맞히면 20점을 획득하고 틀리면 10점이 감점됩니다. 학생 한 명당 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씩 뿐이니까요. 두 학생 모두 신중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라운드 첫 번째 대결을 시작합니다. 1라운드 첫 번째 대결은 김세윤 학생 그리고 박현진 학생의 대결입니다. 김세윤 학생과 박현진 학생의 오늘의 첫 번째 도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김세윤 학생, 킹왕짱에 어떻게 출연하게 된 건지 궁금해요. 저는 선생님의 추천으로 출연하게 됐습니다. 선생님의 추천으로 출연을 하게 됐다면 실력이 굉장할 것 같다는 예감이 벌써부터 드는데 혹시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 뭐예요? 국어. 국어. 사실 킹왕짱에 국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편이니까 오늘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세윤 학생 잘할 수 있도록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앞에 있는 박현진 학생은 어떤 각오를 다지고 왔을까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조금 떨립니다. 떨려요? 일단 첫걸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1라운드 목표는 몇 문제? 한 문제 이상은 맞추고 싶습니다. 한 문제 이상? 상당히 겸손한데 역시 부모님과 친구들이 응원 많이 해줬을 것 같아요. 잘하고 가겠다고 힘차게 각오 한마디 밝혀주세요. 최대한 좋은 결과 낼게요. 화이팅! 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김세윤 학생과 박현진 학생에게 주어지는 1라운드 첫 번째 대결 다섯 문제 중에서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표층 해류의 주된 생성 원인은 어느 것일까요? 1번 바람 2번 해수의 밀도 차이 3번 해수의 염분 차이 박현진 학생 답은 1번 바람입니다. 1번 바람 정답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정답은 1번 바람이었고요. 박현진 학생 출발이 좋습니다. 정답 맞춰주면서 120점이 됐네요. 자, 바로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고려 무신 정권기의 사병 집단은 어느 것일까요? 1번 중방 2번 정방 3번 도방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네, 시간이 다 됐네요. 정답은 3번 도방이었습니다. 도방 도방은 고려시대 무신 집권기 경대승이 처음 조직했으며 후에 최 씨 정권의 사병 집단으로 이용됐습니다. 자, 안타깝게 이번 문제 정답을 맞힌 학생은 없었고요. 정답은 3번 도방이었습니다. 자, 바로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시대적 배경이 다른 인물은 누구일까요? 1번 맹사성 2번 황희 3번 장수왕 박현진 학생 답은 3번 장수왕입니다. 3번 장수왕 정답입니다. 네, 3번 장수왕이 정답입니다. 자, 박현진 학생이 이번 문제 역시 마치면서 현재 두 문제를 맞히고 있죠. 140점이 됐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두 문제고요. 현재 김세윤 학생이 100점, 아직까지는 문제를 맞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두 문제 남아있으니까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현진 학생도 아직 두 문제를 더 풀 수 있으니까요. 점수를 얼마나 더 차곡차곡 쌓을 수 있을지 끝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액자식 구성으로 이루어진 소설은 어느 것일까요? 1번 봄봄 2번 뱃따라기 3번 운수 좋은 날 제한시간 나갑니다. 자, 김세윤 학생 정답은 3번 운수 좋은 날입니다. 3번 운수 좋은 날 틀렸습니다. 자, 기회는 박현진 학생에게만 있고요. 제한시간 나갑니다. 자, 박현진 학생 답은 2번 뱃따라기입니다. 2번 뱃따라기 정답입니다. 네, 정답은 2번 뱃따라기였습니다. 뱃따라기는 내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가 나눠져 있는 액자식 구성의 소설이고요. 김세윤 학생이 오답으로 이야기한 운수 좋은 날은 인력 꺾은 김첨지의 비극적인 하루를 담은 단편 소설입니다. 그리고 봄봄은 시간의 흐름을 바꾼 역순행적 구성입니다. 자, 이번 문제에서 박현진 학생이 정답을 맞히면서 160점이 됐고요. 김세윤 학생 아쉽게 오답 얘기하면서 10점 감점됐죠. 90점입니다. 아직 한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 드립니다. 판 구조론에서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판은 어느 것일까요? 1번 태평양판 2번 유라시아판 자, 박현진 학생 답은 2번 유라시아판입니다. 2번 유라시아판 정답입니다. 네, 다섯 번째 문제의 정답 2번 유라시아판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역시 박현진 학생이 맞춰줬는데요. 아주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 첫 번째 대결을 마쳤습니다. 김세윤 학생 90점 그리고 박현진 학생 180점을 기록합니다. 1라운드 두 번째 대결 시작합니다. 1라운드 두 번째 대결은 김찬규 학생 그리고 박세익 학생의 대결입니다. 자, 어쩌면 앞선 조 학생들보다 더 긴장을 많이 하고 있을 두 번째 조 학생들이 지금 나란히 제 앞에 서 있는데 김찬규 학생, 지금 어떤 기분이 들어요? 지금 좀 떨립니다. 좀 떨려요? 지금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부모님께 한마디 해주세요. 아는 문제만 풀고 가겠습니다. 아는 문제만 풀고 가겠다. 부모님은 속으로 모르는 문제까지 다 맞춰라 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김찬규 학생이 차분하게 본인의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박세익 학생은 어때요? 역시 지금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요. 어머니? 어머니가 아침에 박세익 학생 나올 때 뭐라고 해주셨어요?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네. 기대하는 성적은 어디까지다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네, 안 하셨습니다. 박세익 학생은 그럼 목표가 어디까지예요? 1등을 노리겠습니다. 역시 1등을 노리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두 학생 지금 왠지 앞선 저보다 더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큰 소리로 파이팅 한번 외치고 또 응원의 박수 한번 받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큰 소리로 파이팅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큰 박수 보내주세요. 자, 이제 긴장할 시간 없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모두 발휘할 시간입니다. 자, 1라운드 두 번째 대결. 첫 번째 문제 바로 드립니다. 제주도의 명물 용두암은 어떤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1번 화강암, 2번 현무암. 박세익 학생? 답은 2번 현무암입니다. 2번 현무암 정답입니다. 네, 2번 현무암 정답이고요. 박세익 학생이 먼저 한 문제를 맞히면서 120점이 됐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물건의 단위가 잘못 사용된 것은 어느 것일까요? 1번 굴비 한 축, 2번 바늘 한 쌈, 3번 김 한 톤.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아, 시간이 다 됐네요. 정답은 1번 굴비 한 축이었습니다. 굴비를 세는 단위는 한 두름입니다. 한 두름. 축은 오징어를 세는 단위입니다. 아무래도 남학생들이다 보니까 좀 까다로운 문제가 아니었나 싶은데 정답은 1번 굴비 한 축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바로 드립니다. 식물을 줄기 모양으로 분류할 때 감자는 무슨 줄기에 속할까요? 1번 비늘 줄기, 2번 알 줄기, 3번 덩이 줄기. 박세익 학생? 답은 3번 덩이 줄기입니다. 3번 덩이 줄기. 정답입니다. 네, 3번 덩이 줄기가 정답이었고요. 역시 박세익 학생 정답 맞히면서 140점이 됐습니다. 감자는 대표적인 덩이 줄기 식물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한국전쟁이 일어난 해는 언제일까요? 1번 1953년, 2번 1950년. 자, 박세익 학생? 답은 2번 1950년입니다. 2번 1950년 정답입니다. 네, 2번 1950년 정답입니다. 1953년은 한국전쟁이 휴전한 해고요. 그리고 3번 보기에 있던 1945년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통치에서 해방된 광복의 해죠. 한국전쟁이 일어난 해는 2번 1950년. 정답입니다. 자, 이제 두 학생에게 주어진 문제. 마지막 한 문제만이 남아 있거든요. 과연 어떤 학생의 버저를 빨리 누르고 정답을 가져갈지.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탄성력을 이용한 예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일까요? 1번 양궁, 2번 봅슬레이. 자, 박세익 학생? 답은 2번 봅슬레이입니다. 2번 봅슬레이. 정답입니다. 네, 2번 봅슬레이 정답이고요. 봅슬레이는 마찰력을 줄여 빠르게 미끄러지도록 유도한 스포츠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 역시 박세익 학생이 정답을 맞히면서 네 문제로 역시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라운드 두 번째 대결까지 마쳤습니다. 김찬규 학생 100점이고요. 박세익 학생 180점을 기록합니다. 도전자들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1라운드 그 첫 번째 대결의 선. 기선 제압에 성공한 박세익 학생이 네 문제를 맞히며 180점을 획득하고 반면 자신감을 잃은 듯한 김세윤 학생은 한 번의 감점으로 90점을 기록했다. 1라운드 두 번째 대결. 자신 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네 문제를 맞힌 박세익 학생이 180점을 기록하고 긴장을 극복하지 못한 김찬규 학생은 한 문제도 맞히지 못한 채 100점을 유지했는데 순간의 망설임은 실수로 이어진다. 침착함을 먼저 유지하는 자만이 점수를 복붙할 수 있는 승부의 세계. 지금부터 두 번째 대결이 펼쳐진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4명의 대결 1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1라운드는 총 9개의 키워드가 제시되며 키워드와 관련된 주관식 문제가 출제됩니다. 정답을 맞히면 30점을 획득하고 틀리면 20점이 감점됩니다. 9개의 키워드 중에서 2개의 키워드 속에는 보너스 점수가 숨어 있는데요. 보너스 점수 문제를 맞힐 경우 6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럼 9개의 키워드를 공개합니다. 키워드가 공개됐습니다. 생물, 질병, 지구, 화학, 노벨, 평화상, 경제, 왕, 철학자, 바다. 이렇게 9개의 키워드가 공개가 됐고요. 천천히 한번 키워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박현진 학생이 아마도 첫 번째 키워드를 선택해야 할 것 같은데 박현진 학생, 사실 1라운드에서 봤을 때 다양한 과목의 문제를 골고루 잘 풀더라고요. 특히 자신 있는 과목은 뭐예요? 사회인 것 같습니다. 사회인 것 같다. 나는 다 잘하는데 사회를 조금 더 잘하는 것 같다.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박현진 학생이 선택할 1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노벨평화상 하겠습니다. 노벨평화상. 과연 어떤 문제가 숨어 있을까요? 네 학생 모두에게 주어지는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아는 학생은 곧바로 버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1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 노벨평화상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국적, 이념, 종교적 차별 없이 개발도상국의 어린이를 구호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단체입니다. 세계의 어린이를 위한 구호, 교육 등의 사업을 펼쳐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한 이 국제기구는 무엇일까요? 자, 국제연합의 상설보조기관. 자, 박세익 학생. 유니세프입니다. 유니세프. 유니세프. 정답입니다. 네, 유니세프 정답입니다. 유니세프는 전쟁 피해 아동의 구호와 개발도상국 어린이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된 국제연합의 특별기구입니다. 자, 박세익 학생이 정답을 맞히면서 210점이 됐고 이렇게 되면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박세익 학생이 선택할 수 있어요. 생물 하겠습니다. 자, 생물. 역시 자신 있는 과학 과목에서 선택을 했네요.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생물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생태계의 먹이사실 관계에서 상위에 위치한 동물을 뜻합니다. 생물의 무분별한 번식을 막는 중요 인자인 이것은... 박현진 학생. 답은 포식자입니다. 포식자. 틀렸습니다. 자, 문제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계속해서 드립니다. 이것은 생태계의 먹이사실 관계에서 상위에 위치한 동물을 뜻합니다. 생물의 무분별한 번식을 막는 중요 인자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뱀은 개구리의 이것입니다. 자, 박세익 학생. 정답은 상위 포식자입니다. 상위 포식자. 틀렸습니다. 자, 김찬규 학생. 답은 천적입니다. 천적. 정답입니다. 네, 정답은 천적이었습니다. 천적은 해충이나 잡초 등 유해 생물의 수를 저하시키는 데도 사용되며 생물의 무제한 번식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자, 정답은 천적이었고요. 이번 문제 김찬규 학생이 정답을 맞히면서 130점이 됐습니다. 1라운드 때는 사실 문제를 맞히지 못했었는데 현재 30점 획득하면서 130점이 됐습니다. 첫 문제 맞힌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김찬규 학생?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이 좋은 기분, 굉장히 좋은 기분 많이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문제 맞춰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김세윤 학생도 힘을 얻고 더 분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많은 문제가 남아있으니까요. 자신감 잃으면 안 됩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김찬규 학생이 선택할 수 있어요. 왕 하겠습니다. 왕! 자, 다음 키워드 왕입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 왕 문제 드립니다. 조선 시대에는 왕이 병들거나 나이가 들어 정사를 제대로 돌볼 수 없을 때 세자나 세손이 자, 김찬규 학생? 답은 대리청정입니다. 대리청정 자, 대리청정 정답입니다. 네, 대리청정 정답입니다. 대리청정은 왕의 허락을 받은 자가 왕 대신 정사를 돌보는 정치 형태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문종과 사도세자, 그리고 정조의 손자인 효명세자가 대리청정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김찬규 학생이 두 문제를 연달아 마치면서 공동 2위가 됐습니다. 박현진 학생과 현재 160점으로 동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시 아까 굉장히 좋은 기분을 계속해서 느끼고 싶었는지 갑자기 신속함도 더해진 것 같고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기분 이어갈 수 있을지 다음 키워드 역시 김찬규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지구 하겠습니다. 지구! 자, 다음 키워드 지구고요. 이번 문제 보너스 점수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60점이 걸려있는 키워드 지구 문제들입니다. 지진파는 크게 전파 속도의 차이에 따라 P파와 S파로 구분하는데요. 그렇다면 일정 지점까지 도착한 P파와 S파의 시간차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P파에 도착 후 S파가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자, 제한시간 나갑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정답은 PSC였습니다. PSC. 진원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P파와 S파가 동시에 출발하지만 전파 속도의 차이에 의해 P파가 도착하고 나서 S파가 도착하게 됩니다. P파에 도착 후 S파가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을 PSC라고 합니다. 자, 이번 문제 정답 PSC를 맞힌 학생은 없었고요. 점수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 김창규 학생이 다시 한 번 다음 키워드 선택해 주세요. 질병 하겠습니다. 질병. 자, 다음 키워드 질병입니다. 잘 듣고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키워드 질병 문제 드립니다. 이 질병은 주로 얼룩날개 모기류에 의해 전파되는 급성열성 전염병입니다. 자, 박세익 학생. 다음 말라리아입니다. 말라리아. 정답입니다. 네, 정답은 말라리아였습니다. 말라리아에는 백신이 없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중동, 중부아프리카 등 말라리아 위험 지역을 여행할 때는 항말라리아제를 반드시 복용해야 합니다. 쉴 틈 없이 달려온 2라운드 그 중간 결과는 두 번의 득점과 한 번의 단점을 기록한 박세익 학생이 현재 단독 선두 그 뒤를 김창규 학생이 무서운 기수로 추격하고 있다. 1라운드를 높은 점수로 꾸냈던 박현진 학생과 김세윤 학생의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후반전을 맞이한 2라운드. 과연 승부의 행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다음 키워드는 어떤 것이 선택이 될지 박세익 학생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화학하겠습니다. 화학. 자, 화학을 선택했습니다. 다음 키워드 화학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습도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지시종입니다. 본래 푸른색을 띄지만 김창규 학생? 답은 리트머스 종이입니다. 리트머스 종이. 문제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틀렸습니다. 자, 문제 계속해서 드립니다. 본래 푸른색을 띄지만 수분을 흡수하면 붉은색으로 변해 수분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과학 실험 시 수분 함유를 검사하는 데 사용하는 이 시험지는 무엇일까요? 자, 과학 실험에 흔히 사용되는 시험지 중 하나입니다.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박세익 학생? 코발트 블루 종이입니다. 코발트 블루 종이. 틀렸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김창규 학생? 답은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리트머스 시험지 틀렸습니다. 자, 세 번의 기회가 모두 소진됐죠. 정답은 염화 코발트 종이. 정확한 정답은 염화 코발트 종이었습니다. 염화 코발트 용액에 들어있는 코발트 이온은 물과 결합하면 색깔이 붉게 변해 수분이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안타깝게 정답을 맞힌 학생은 없었고요. 자, 두 명의 학생이 오답을 이야기하면서 감점이 됐죠. 자, 이제 2라운드 남아있는 문제 세 문제입니다. 이 세 문제 속에는 보너스 점수가 걸려있는 문제도 한 문제 남아있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선택은 박세익 학생, 2점 문제 정답자였죠. 박세익 학생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제하겠습니다. 경제! 자, 경제를 선택했습니다. 자, 보너스 점수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 정답 맞히면 6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60점이 걸려있는 키워드 경제 문제 드립니다. 커피와 설탕, 잉크와 펜, 버터와 빵 등 어느 한쪽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면 다른 한쪽 재화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는데요. 이와 같은 재화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대체제와 대립되는 개념. 이 재화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제한시간 나갑니다. 네, 시간이 다 됐네요. 정답은 보완제였습니다. 보완제, 보완제가 정답입니다. 보완제는 두 재화를 따로 소비했을 때보다 함께 소비했을 때 효용이 증대되는 재화로 협동제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 내 학생들이 보너스 문제를 두 문제 다 놓치고 나니까 표정이 좀 많이 어두워졌어요. 내 학생, 다시 한 번 큰 소리로 파이팅 외치고 우리 큰 박수 보내주고 두 문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남아있는 두 문제는 반드시 모두 정답을 맞춰주길 기대할게요. 다음 키워드, 다시 한 번 박세익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철학자 하겠습니다. 철학자. 자, 다음 키워드 철학자입니다. 2라운드 여덟 번째 키워드고요. 키워드 철학자 문제 드립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이 사람은 플라톤의 스승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문답법을 통한 깨달음과 무지에 대한 자각, 도덕적 실천인 실천지를 중시했는데요. 고대 그리스의 대표 철학자인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네, 김세윤 학생. 답은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 정답입니다. 네, 소크라테스 정답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5세기경 활동한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입니다. 문답법뿐만 아니라 덕과 알매의 일치를 강조하며 자신의 무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김세윤 학생 2번 문제 정답 맞히면서 120점이 됐고요. 이렇게 되면 김창규 학생과 동점이 됐네요. 120점이 됐고, 아까 그 김창규 학생이 본인의 첫 문제 맞혔을 때 정답 맞히고 굉장히 기분이 좋다고 했는데 김세윤 학생의 기분은 어떨지 셋 다른 표현 한번 기대해 볼게요. 어떤가요? 아까 전까지만 해도 조금 불안했었는데 지금은 한 문제라도 맞춰서 안도하고 있어요. 안도하고 있는 그 마음이 표정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표정이 확 밝아졌어요. 역시 이 기분 오래오래 많이 많이 느끼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키워드 하나 남아있거든요. 김세윤 학생이 큰 소리로 외쳐주세요. 바다 선택하겠습니다. 바다. 자, 바다 선택했고요. 2라운드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바다 문제 드립니다. 이 동물은 바닷속 대표적인 극피동물입니다. 종류에 따라 구형, 반구형, 심장형으로 나뉘며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진 두꺼운 골판으로 덮여 있는데요. 바다 바닥에 서식하는 해조류를 주식으로 해 백화현상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이 생물은 자, 박세윅 학생. 정답은 플랑크톤입니다. 플랑크톤. 틀렸습니다. 자, 문제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계속해서 드립니다. 바다 바닥에 서식하는 해조류를 주식으로 해 백화현상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이 생물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선조들은 이것의 생김새를 따라 밤송이조개라고 불렀습니다. 자, 밤송이조개. 자, 박세윅 학생. 정답은 성계입니다. 성계. 정답입니다. 네, 성계 정답입니다. 성계는 극피동물문 성계강에 속하는 야행성 동물입니다. 주로 해조류를 잡아먹는데요. 해조류가 사라져 바다의 사막화 현상을 일으키는 백화현상의 원인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2라운드 9개의 키워드 모두 함께 해봤습니다. 네 학생의 점수 정리해드릴게요. 자, 김세윤 학생 120점, 박현진 학생 160점, 김창규 학생 120점, 박세익 학생 210점을 기록합니다. 막상막하의 대결이 펼쳐졌던 2라운드 결과. 감점에도 불구하고 기세 좋게 문제를 맞춰나간 박세익 학생이 단독 선두를 지켜내고 박현진 학생이 현재 2등으로 그 뒤를 쫓고 있다. 바다 문제에서 두 번의 감점을 당한 김창규 학생과 한 문제를 추가로 마친 김세윤 학생이 120점으로 2라운드를 끝냈다. 과감하게 도전하지 않으면 앞서나갈 수 없다. 곧 펼쳐질 3라운드에서 용기있게 앞서나갈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파이널 라운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3라운드. 3라운드는 총 5가지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정답을 맞히면 30점을 획득하고 틀리면 20점이 감점됩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점수가 가장 낮은 도전자는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후회 없는 승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3라운드 문제 유형을 공개합니다. 자 5가지 문제 유형 공개됐습니다. 추리, 빈칸, 암산, 영상, 추성 이렇게 5가지 문제 유형이 공개가 됐고요. 자 내 학생의 점수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박세익 학생 210점으로 단독 선두고요. 박현진 학생 160점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김세윤 학생과 김찬규 학생 동점이네요. 각각 120점씩을 기록 중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3라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3라운드 첫 번째 문제 유형은 추리, 추리 문제입니다. 3개의 단어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정답을 추리해 내시면 됩니다. 정답을 아는 학생은 곧바로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3라운드 첫 번째 문제 유형 추리 문제 드립니다. 다음 보기에서 공통으로 연상되는 인물은 무엇일까요? 오스트리아, 고전파, 삐가로의 결혼. 자 이 인물은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김세윤 학생. 답은 모차르트입니다. 모차르트. 정답입니다. 네 모차르트의 정답입니다. 모차르트는 18세기 오스트리아의 작곡가로 고전파를 대표하는 음악가입니다. 피가로의 결혼, 마술피리, 돈지오반리와 같은 작품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김세윤 학생이 이번 문제 정답 맞히면서 30점을 획득했네요. 150점이 됐고요.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 문제 유형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유형은 빈칸. 빈칸 문제입니다. 화면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빈칸 문제 드립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국가의 3요소는 무엇일까요? 자 박현진 학생. 답은 주권입니다. 주권 정답입니다. 네 정답 주권 맞습니다.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이죠. 자 박현진 학생이 이번 문제 정답을 맞히면서 190점이 됐네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유형을 풀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유형은 암산. 암산 문제입니다. 문제가 요구하는 수를 잘 생각하고 암산한 다음 답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암산 문제 드립니다. 다음 로마 숫자의 합은 무엇일까요? 자 박현진 학생. 자 박현진 학생. 115입니다. 115 틀렸습니다. 자 박세익 학생. 답은 35입니다. 35. 정답입니다. 네 정답은 35입니다. 자 앞에 있는 로마 숫자가 몇이죠? 10, 10, 15입니다. 아하 10, 10, 15 해서 앞에 있는 숫자가 20이고 뒤에 있는 숫자가 15. 합해서 35 정답입니다. 자 박세익 학생이 이번 문제 정답 맞히면서 240점이 됐네요. 반면에 박현진 학생 오답 이야기하면서 20점 감점됐죠? 170점입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문제 두 문제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영상. 영상 문제입니다. 영상과 함께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맞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영상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선조들이 다듬이질을 할 때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표면을 둥글게 깎아 만든 나무 막대로 옷감을 두들겨 고김살을 펴는데 사용됐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박세익 학생. 답은 방망이입니다. 방망이. 틀렸습니다. 자 힌트 드릴게요. 별안간 엉뚱한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아닌 밤 중에 이것이라는 표현을. 자 박현진 학생. 답은 홍두깨입니다. 홍두깨. 정답입니다. 홍두깨는 옷감의 고김살을 펴고 옷감 특유의 광택과 촉감을 살리기 위해 사용한 도구이다. 오늘날에는 홍두깨를 보기 어렵지만 1930년대까지만 해도 세탁 과정의 필수 도구로 사용됐다. 자 이제 3라운드 마지막 문제 유형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유형은 초성. 초성 문제입니다. 정답이 초성으로 주어집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보시고 정답을 아는 학생은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유형 초성 문제 드립니다. 이 위성은 목성. 자 박세익 학생. 정답은 타이탄입니다. 타이탄. 정답입니다. 네 타이탄 정답입니다. 버젓 싸움에서 역시 박세익 학생이 이긴 것 같네요. 타이탄은 과거 액체 메탄으로 이루어진 호수가 모래 언덕으로 변화한 것이 확인되며 지구 온난화의 연구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 정답 타이탄 박세익 학생이 맞히면서 250점이 됐고요. 자 이렇게 되면 김창규 학생이 여기서 도전을 마감해야 할 것 같습니다. 파이널 라운드까지는 함께하지 못하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하세요. 굉장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좋은 경험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사실 김창규 학생이 정말 못한 건 아니거든요. 멋진 도전을 보여줬고 응원해준 분들에게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기대하는 성적을 못 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김창규 학생에게도 오늘의 경험이 멋진 추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김창규 학생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3라운드를 함께 해봤습니다. 김세윤 학생, 박현진 학생, 그리고 박세익 학생이 파이널 라운드로 진출합니다. 파이널 라운드로 가는 마지막 관문 3라운드 결과 암상과 초승 두 문제를 맞추며 단독 선두로 이번 라운드를 마친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세익 학생 김세윤 학생도 빈칸 영상 문제를 맞추며 2위를 기록. 김세윤 학생은 구사일생으로 파이널 라운드의 마지막 진출자가 됐다. 이번 라운드에서 한 문제도 맞추지 못한 김창규 학생은 여기서 도전을 멈춰야 하는데. 한 지 앞도 예상할 수 없는 파이널 라운드. 과연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도전자들의 자존심을 본 대결이 지금 시작된다. 최고의 퀴즈왕을 가리는 마지막 관문. 상명대 부속여중의 김세윤 학생, 그리고 성남 장안중학교의 박현진 학생, 대전 갑천중학교의 박세익 학생의 파이널 라운드 대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는 세 학생인데요. 세 학생의 파이널 라운드를 앞두고 있는 현재 시점에 점수 짚어드릴게요. 박세익 학생, 250점으로 선두고요. 50점 차, 200점으로 박현진 학생이 2위를 달리고 있네요. 역시 50점 차로 3위 김세윤 학생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파이널 라운드를 맞이하는 시점에 점수 차가 크게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역전도 가능하고요. 어떤 학생이 킹왕짱이 될지 아직까지는 절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세윤 학생이 옆에 있는 두 학생에게 도전장을 던지는 의미로 한마디 하고 파이널 라운드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한 것만으로도 많이 뿌듯하고 남은 문제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풀겠습니다. 킹왕짱에 대한 욕심은 없어요? 김세윤 학생의 표정이 더 솔직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여기까지 왔으니까 역전의 명수 한번 노려볼 만한 것 같습니다. 좋은 성적 기대할게요. 박현진 학생 역시 박세윤 학생을 견제하고 또 김세윤 학생을 밀어내고 킹왕짱이 되기 위해서 어떤 가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두 학생에게 역시 도전장 던지는 걸로 한마디 해주세요. 누가 이기든 지든 솔직히 상관없으니까 우리 모두 좀 잘해보자. 모두 잘해보자. 정말 상관없어요? 누가 이기든 지든? 그래도 조금 욕심은 있긴 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1등 하겠다. 저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해주시고요. 박세윤 학생 두 학생의 도전장을 받았습니다. 조금 소극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두 학생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가 역전을 해서 킹왕짱이 되겠다. 이런 마음이 숨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박세윤 학생이 두 학생에게 역시 한마디 던져주고 시작하겠습니다. 멀리서 왔는데 미안하다. 내가 우승하겠다. 멀리 왔는데 미안하지만 내가 우승하겠다. 우리 박세윤 학생 대전에서 왔죠. 과연 멀리서 온 고생이 덜하게 우승까지 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학생 정말 마지막 관문 앞두고 있으니까요. 더 힘내라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응원의 박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파이널 라운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라운드는 퀴즈 킹왕짱이란 5개의 키워드가 제시됩니다. 각 키워드 속에는 30점, 50점, 100점의 점수가 숨어 있는데요. 점수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점수 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세 명 모두에게 킹왕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학생 중에서 현재 점수가 가장 높은 박세윅 학생에게 첫 번째 키워드를 선택할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퀴 하겠습니다. 퀴. 자 첫 번째 키워드 퀴를 선택했는데 50점이 걸려 있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현재 세 학생의 점수 차가 각각 50점, 50점씩 나는 상황인데 과연 이 문제 정답을 맞힐 학생은 누가 될지 파이널 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 50점짜리 퀴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고도 불포화 지방산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폐류 등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필수 영양소인데요. 오메가3 지방산에 포함되는 이 물질은? 박세윅 학생? 답은 DHA입니다. DHA 정답입니다. 네 DHA 정답입니다. DHA의 함량이 높은 대표적인 생선은 참치, 고등어, 꽁치 등이 있습니다. DHA는 두뇌 작용을 활발하게 하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박세윅 학생의 DHA 굉장히 정답을 빠르고 신속하게 잘 맞춰줬고요. 이렇게 되면 300점이 되면서 2위인 박현진 학생과는 100점 차 그리고 김세윤 학생과는 150점 차가 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 선택해봐야 할 텐데요. 박세윅 학생 선택해주세요. 주 하겠습니다. 즈! 자 즈를 선택했고요. 자 이번에는 100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자 만약에 이번 문제를 박세윅 학생이 마친다면 더 이상의 문제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박세윅 학생이 오늘의 킹왕짱으로 결정이 나는 상황입니다. 100점짜리 파이널 라운드 두 번째 키워드 즈!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의 에너지 생산, 분배 시스템과 첨단 통신 기술을 결합시킨 것입니다. 소비자가 전기를 쓰는 시간대별 사용량과 요금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은 무엇일까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 지능형 전력망을 뜻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자 제한시간 나갑니다. 아 역시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정답은 스마트 그리드였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그리드는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전기 사용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차세대 전력망 사업입니다. 자 이번 문제 100점을 가져간 학생은 없었고요. 이번 문제에서 킹왕짱이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세 문제입니다. 다음 키워드 다시 한번 박세익 학생을 선택해 주세요. 킹하겠습니다. 킹. 자 이번 문제 역시 100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문제 박세익 학생이 정답을 맞힌다면 킹왕짱은 박세익 학생이 되고요. 만약 박현진 학생이 맞힌다면 박세익 학생과 동점이 되고요. 자 김세윤 학생이 맞힌다면 박현진 학생을 역전하고 박세익 학생과 50점 차로 따라 붙게 되네요. 그리고 만약 이번 문제 아무도 맞히지 못할 경우에도 박세익 학생이 오늘의 킹왕짱이 됩니다. 이번 문제 세 학생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100점이 걸려있는 파이널 라운드 세 번째 키워드 킹 문제 드립니다. 이 사건은 조선의 제10대 왕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성종의 둘째 아들인 진성대군을 왕으로 추대한 사건입니다. 연산군이 두 차례의 사활을 일으키고 폭정을 일삼자 일부 훈고파 세력이 폐위를 계획했는데요. 1506년 발생한 이 사건은 무엇일까요? 자 이 사건으로 진성대군은 조선의 11대 왕이 됩니다. 이 사건은 무엇일까요? 1506년에 발생한 이 사건. 자 제한시간 나갑니다. 자 이 문제 아무도 맞히지 못할 경우 오늘의 킹왕짱 결정이 됩니다. 자 박현진 학생. 정답은 기묘사화입니다. 기묘사화. 틀렸습니다. 박세익 학생. 답은 중종반정입니다. 중종반정. 중종반정. 정답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문제 정답은 중종반정이었습니다. 중종반정은 훈구 세력의 주도하에 연산군을 패배시키고 진성대군이 왕위에 오른 사건입니다. 그가 곧 중종이며 이 사건을 중종반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박세익 학생 마지막 문제를 맞췄는데 제가 꼭 한 가지 묻고 싶어서요. 왜 버저를 늦게 누르고 맞힌 거예요? 태정태세 묻는 사자가 헷갈려가지고 좀 가졌습니다. 혼자서 조선시대의 왕을 태정태세 이렇게 계산을 해보다가 11대 왕이 중종이라는 것이 생각이 나면서 답을 유추해냈군요. 천천히 차분하게 푼 끝에 이번 문제 정답 맞히고 박세익 학생 400점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아있는 키워드 두 개 왕과 짱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30점과 짱에는 50점이 남아있는데요. 남아있는 점수가 80점인데 이미 박세익 학생은 2위인 박현진 학생과 점수 차가 230점이 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늘은 킹왕짱이 결정이 됐습니다. 파이널 라운드까지 풀어본 결과 김세윤 학생이 150점, 박현진 학생이 170점, 박세익 학생이 400점을 기록했고 오늘의 킹왕짱은 400점을 기록한 박세익 학생입니다. 오늘의 킹왕짱, 박세익 학생에게 100만 원의 농협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박세익 학생 1라운드 때부터 출발이 아주 좋았고 자 마침내 킹왕짱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요? 날아갈 것 같습니다. 날아갈 것 같아요? 응원해준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먼 길 올라와셔서 감사합니다. 아 대전에서 올라왔죠. 대전에서 와서 정말 보람차게 킹왕짱의 자리에까지 오른 박세익 학생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박현진 학생도 정말 잘했거든요. 오늘 함께한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솔직히 예상치 못하고 갑자기 출연하게 된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한 번쯤 꼭 출연해보고 싶었던 퀴즈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추억이 됐죠? 네. 네 박현진 학생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김세윤 학생의 소감도 들어볼게요. 오늘 출연한 것만으로도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오늘을 발판 삼아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세윤 학생과 김창규 학생 네 명의 학생 모두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식이 깊은 사람은 시간의 손실을 가장 슬퍼한다. 이탈리아의 시인 단테의 말입니다. 지나간 하루에 아쉬움을 남기기보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식을 쌓는 우리 학생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는 새로운 퀴즈왕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원한 선은 못 거두고 일찍 탈락해서 아쉽긴 한데 오늘 응원 와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부모님 사랑합니다.